XSFM입니다. I, D, W, K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16년 이후 우파에서 분리되었던 극우파의 나들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정가가 혐오와 욕망으로 여론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극우가 굳이 다른 신념이 있는 척하며 추운 밖에서 외롭게 떨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는 큰 인기를 끌었던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요즘 분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첫 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승균 PD고 어제와 그대로 윤세민 리디터도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헬머스 코너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힘들어요. 안 계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댐처럼 자꾸 이렇게 쌓여가지고 방류할 때 너무 많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달에 두 번 하는 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방송사를 관두고 나서 다시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주 5일 방송국을 다시 나가고 있는 헬머스님도 앉아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심지어 방송작가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단가 대비 성의가 너무 커서 열심히 해버릇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헬머스 코너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8시간 다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한 우리는 그런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 완료 소중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가격 2,500원으로 만나는 100만, 100, 5만 건의 후기가 인증한 가장 안전한 생리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8시간 정성껏 다뤄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헤드폰 광고 자브라 바이 지니뮤직의 리미티드 에디션 완전 특가 프로모션입니다. 자브라 엘리트 액티브 75T WLC 무선 충전 가능 모델 네, 무선 충전이 가능한 헤드셋도 있습니다. 많죠. 요즘엔 거의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슈피겐 무선 충전기를 얹어주고요. 거기에 지니뮤직 플렉 12개월 이용권까지 같이 얹어줍니다. 거기에 서비스로 전용 케이스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가 한 세트로 있는 특가 프로모션입니다. 특이하네요. 헤드폰하고 음원 사이트하고 같이 이렇게 에디션을 만드네요. 네, 이게 지니 사이트에서만 한동안 팔았던 물량입니다. 게다가 플렉 12개월 이용권이면 자브라가 본인이 플래그먼을 재생하는 데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브라의 엘리트 액티브 75T WLC 똑같은 모델이네요. 단품 최저가만 2만 3천원입니다. 20만 3천원이에요. 그렇죠. 단품 최저가만 20만 3천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무선 충전기 지니뮤직 이용권이 포함이 됐으니까 조금 해가지고 한 22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실제 가격은 19만 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폰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세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구매 후 3월까지 지니뮤직 이용권을 등록을 하시면 등록부터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량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게 남아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은 빨리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헤드셋이 마음에 드셔야 되니까 이어폰이 마음에 드셔야 되니까 엘리트 액티브 75T WLC를 검색을 좀 해보시고요. 리뷰나 평가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평상시에 내가 그게 멜론이 됐든 유튜브 뮤직이 됐든 스포티파이가 됐든 다른 걸 쓰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공짜로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엑세스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플래그먼을 이때를 계기로 입문하실 수도 있고요. 네. 조금 힘든 유통의 비밀을 하나 이번에 풀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엑세스몰에 있고요.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퍼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옷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이번 달의 헬마우스 코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르르 무너져간 자본의 논리 혹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다른 곳으로 알아서 가고 있는 유튜버들을 만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전히 두 군데 지점에 90년대의 이발소 같은 간판 크게 달고 성업 중인 업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고요. 극우 유튜버계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살아남은 자. 성공한 자들.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심을 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돈이나 벌자. 사실 그건데. 게다가 존나 잘 버는. 꽤 잘 법니다. 그들의 행태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르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다른 유튜버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죠. 굳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냥 잘 안되고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가로세로 연구소 쪽이 조금 더 똑똑하고 메뉴가 푸짐하죠. 그래서 이제 메뉴가 푸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영리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여기는 이제 순댓국을 시키면 순댓국을 준다. 그렇죠. 설렁탕이 아닌 좀 빠지고 죽긴 하는데 넉넉히 주진 않더라고요. 빠지고 죽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반찬만 잔뜩 내놓고 그런 풍의 연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똑똑한 윤서인 그나마 좀 재밌는 성재준이 모여가지고 잘되는 인라이트 스쿨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혹시 가세현 채널에 가보실 분들은 그 동영상 썸네일들을 쭉 보면 이게 정치 채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썸네일에 사용된 단어들은 정치인들이긴 한데 성격이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풍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거는 조회수 좀 나온 것들 보면 개그 담당 김세희 뭐 이런 겁니다.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여기 진행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네요. 김세희의 개그릴만 모아가지고 편집한 영상을 올리거나 예능이군요. 그리고 꿀잼 보장 위기의 용석 이 뭐냐면 미련한 사랑 뮤직비디오 풍으로 강용석이 여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요란을 떠는 어떤 그런 개그릴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네요. 장사 잘되는 아프리카TV BJ채널 에서 하는 방식 바로 정확합니다. 이 연예인의 상품성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편집하는 편집자가 들러붙어 있고요. 이미 이 세 사람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 자체가 자기 캐릭터 브랜드를 갖춘 일종의 유튜브 연예인화가 됐고 맞아요. 스타 유튜버들이기도 하고 예전 아프리카TV 시절로 치면 스타 BJ들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장사가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SM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한 배우 김민종 씨가 여기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1, 2편으로 해가지고 총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영상이. 다 봤는데 결국은 김민종이 거기 왜 나갔느냐 자기 화장품 사업하는데 그거 홍보하려고. 아 진짜요? 아주 단촐합니다. 김민종 씨가 말하자면 아저씨니까 아저씨니까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화장품 사업을 김민종이 버린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가세연에 출연하던 시점에서는 구독자가 170명인가 뭐 그랬습니다. 근데 가세연에 출연하고 홍보를 해주고 나서 1만 명이 넘었어요. 아 근데 그 홍보 방식으로 가세연을 택했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네요.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정치 채널 같으면 연예인이 자기 화장품 브랜드 채널을 광고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지 않거든요. 신혜연소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뭐 혹은 다스베이다의 김민종이 나가가지고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세연은 된다는 거예요. 가세연의 브랜드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들하고 성격이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 TV조선이었던 아이덴티티가 FX 채널처럼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치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인 거고 정치 자체를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혹은 어떤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정치인과 정치를 하나의 클리셰 인터넷 밈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희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면면들이 진행자 면면들이 자기들이 가장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소재가 정치 쪽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이슈들 과학 이슈든 상식 이슈든 이런 거는 모르거든. 근데 자기들이 자기 걸로 갖고 놀 수 있는 소재로 정치가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을 얹어도 실제로 정치인들은 반박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떠들어도 되고요. 연예인만을 집중적으로 대상화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고소도 당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로 정치를 선택한 소재적 용이성만 남았다. 중요한 적절한 해석인 게 유명 인사들의 미디어 시장에서의 성격을 아주 기초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지랄맞은 노래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인간의 기초적인 본성을 이야기를 해줘요. 많은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다른 직업을 하다가 여기로 전직을 했잖아요. 와서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늙고 옷 못 입는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들이 똑같다고 욕망은. 그래서 정치평론을 하든 정치인이 되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을 발현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연예인이 되려고 다른 행동을 할까? 그러기엔 무능해요. 하고 싶은데 무능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제 만났고요. 게다가 유능도 해야 되고 부끄러움도 좀 더 몰라야 됩니다. 그렇죠. 다 갖췄어요. 그쪽 방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추구하는 방면 말고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방면으로 유능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사실은 기존에는 김세희 전 MBC 기자도 그렇고 강용석 변호사도 그렇고 이전에 방송에 TV방송 지성파 TV방송에 출연을 했었던 실제 프로페셔널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사실 다르죠. 감이 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애초에 방송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고 강용석 씨는 이름 걸린 방송에 단독 MC를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케이블에서 지상파까지 총망라는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던 사람이고 취재력을 갖춘 MBC 기자 출신이 거기 붙어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한국의 유튜브 시청자들이 가장 손이 쉽게 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또 정치입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안 되는 정치 시사 유튜브가 한국에서는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게임 채널 아니면 먹방 채널 아니면 정치 채널 인거죠. 그래서 이 소재를 이 사람들이 선택했을 뿐이고 소재적 용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엔터테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 유튜버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하는 이런 사람들도 게임만 하지 않잖아요. 예능도 해요. 그렇죠. 안 되는 먹방도 도전도 해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최대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잘하는 사람이 슈퍼 유튜버가 되는 거죠. 수백만 채널을 가진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극우적이고 보수적이고 망자를 능욕하고 고인을 능멸하고 피해자 능욕하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잔재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르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시류에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만 움직이냐면 장사가 될 것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 감이 좋다. 특히 소재나 인물을 선택할 때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장사 된다 싶은 거는 반드시 뭡니다. 그리고 걸리는 대로 떠드는데 걸리는 대로 떠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이 쉽게 쉽게 바로바로 오늘이든 오늘 아침이든 오늘 저녁이든 아무 때나 손이 가는 소재를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김건보 씨 같이 누구나 아는 유명 가수일 때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아주 그냥 신나게 물어뜯었던 거는 설민석 씨 유명 강사인데 그분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소재니까 그런 소재들 혹은 거기에 여성혐오를 끼얹어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소위 재벌 강사라고 자기들이 프레이밍을 한 이지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회탐구 영역 1타 강사 중에 한 명인데 통장 잔고를 인증한 영상이 화제가 되니까 재벌 강사라면서 자기들이 끌어다가 한번 소재를 써먹은 적이 있고요. 말하자면 그때그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재미 있어 하고 하는 것들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느냐 돈이 되느냐 그 정도로 자신들의 뼛속 깊이 자리잡은 질투와 자의식 과잉을 드러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사실 구독자들도 그걸 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심지어 그걸 추구하거든요. 재미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 기준은 예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정치인들이 자주 출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어그로가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그것만이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그로 낚시가 물렸다 물었다 이거 불이 붙었다 싶으면 계속 밀고 가는 그 이제 판단력 그걸 갖고 있습니다. 어머 사이버펑크도 있어요? 사이버펑크 2077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게임튜브 해가지고 사이버펑크도 콘텐츠에 있네요. 아 물 수 있는 건 다 그 썸네일도 보시면 마비노기 얘기도 합니다. 콜오버 듀티 콜드워 그러니까 소재의 범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 시점에 가장 핫한 거 그러니까요. 뭔가 유행한다 싶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콘텐츠를 꼭 만드는 거네요. 그건 나쁜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콘텐츠의 수준을 끌어내느냐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펑크 2077 부터 마비노기까지 포괄하는 그 어그로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입되는 시청자 층이 기존의 다른 정치 시사 채널들에 비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죠. 20대까지를 포괄하는데 물론 20대들이 주수입원은 아니고요. 주수입원은 역시나 여전히 50대 이상의 고령층이거든요. 그래서 어그로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20대 30대까지를 포괄하지만 돈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게 장사가 힘든 거잖아요. 그걸 굉장히 절묘하게 잘 조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장이 서가지고 총선 부정선거론이 돈이 된다. 그러면 석 달 넉 달을 계속 끌고 가면서 마치 짤짤이를 하듯이 넣으세요 넣으세요 헌금통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이비 교주처럼 그 앞에서 계속 돈을 땡기다가 이제 사실 한풀 꺾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거기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십 개의 썸네일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4.15 선거 부정선거 진실찾기라는 썸네일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심심할 때 하나씩 넣어주는군요.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본 엑스 가세현 국본과 가세현 국본이라는 건 그쪽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단체 국본과 가세현 콜라보다 뭐의 약자인가요? 국가본드 국가본드는 아닐 거고 국가 무슨 위기 뭐시기 본부 뭐 이런 겁니다. 본부겠군요. 국가본드 고통은 본부예요. 본드 쪽이 좀 더 의미상으로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끼워 넣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들한테 돈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굉장히 낮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낮은데도 굳이 끼워 넣고 영상을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이 문제의 새 주인공 강용석 김용호 김세희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서초동 집회에 대한 중계화면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어르신들이 어차피 길거리 사진하고 이런 단어만 봐도 돈을 줄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신들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만 보내는 거죠. 아 이거는 이 업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코어 시청자층이 꼭 들어야 할 것 꼭 봐야 할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캐시카우드라고 생각하는 호구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고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쪽에는 그냥 게시물만 올려줘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분들 감지덕지 할 거거든요. 그냥 박근혜 사진보 좀 울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막상 들어가 보면 새 주인공은 당연히 안 나오고 카메라 한 대 딱 설치해놓고 서초동 집회에 무대를 그냥 찍어놓은 화면입니다. 아 심지어 픽스해놓고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픽스로 찍어놓은 거예요. 열심히 찍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카메라 보내고 거기에 진행자로 한 명 그냥 붙여주고 현수만 걸고 국본 가세현 이런 걸고 형식만 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당신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정도만 보여주는 빨대를 대놓고 꽂아가지고 빨긴 하는데 거기에 애써서 굳이 참석하는 성의까지는 갖추지 않는 그리고 그 정도 성의를 갖추지 않아도 여전히 수금은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세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 자체를 다루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정치의 냄새로 장사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재로 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일배 같은 커뮤니티 극우 커뮤니티들의 유튜브적 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게 모든 대상들을 심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슥 섞어가지고 그냥 각종 패드립 고인모욕 명예훼손 이런 거를 다 그냥 놀이로 풀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아는 구글 두버처럼 그렇죠. 큰일 난 것처럼 그렇죠. 나랑 망할 것처럼 어 큰일 났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태도를 다 버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썸네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써먹고 욕을 먹어도 아 조회수 잘 나오네 이러고 말 수 있는 그래서 심각할 거 뭐 있으니까 다 농담한 거야. 다 웃기자고 한 거야. 내가 일배 왜 들어가는데 내가 일배 들어가가지고 노무현 욕하는 거 그런 거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웃기잖아. 코미디 커뮤니티야. 이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거고 윤서인이나 성재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처럼 제대로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멘탈에 있어서도 그 현신이 맞습니다. 그 후에 그 멘탈이거든요. 비웃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흔들 수 없는 강자의 정신적인 시다발이 그렇죠. 따라서 나도 흔들릴 수 없는 존재 임을 계속 과시하는 거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세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을 보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세현의 스펙 얘기입니다. 그렇죠. 강영석이 변호사다. 서울대 출신이다. 김세희가 MBC 기자 출신의 서울대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사실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어떤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탈정치적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자기네 어젠다를 향해서 집중해야 될 때 가세현은 거기 집중을 안 합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판단만 하기 때문에 진영을 위한 필요 진영을 위한 헌신 진영을 위한 노력 이런 거 안 합니다. 매일같이 가장 핫한 뉴스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진영의 이익을 원하는 거라면 저 방향으로 소화하면 안 될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4월 총선 부정선거론이죠. 저렇게 다루면 진영의 해가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끊임없이 선거 부정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척 자기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못하는 지점을 대신해 주는 투사인양 장사를 했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인정 부담이거든요. 어차피 저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가세현에서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출마선언한 그분이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정권교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12월 말에 한창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중영 씨의 전시 관련된 문제 그게 불거졌을 때 가세현에서 제기했었던 음모론이 뭐냐면 방역당국이 아마도 3단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치하는 게 12월 23일 이후에 나올 거다. 왜냐? 문준영의 전시회가 12월 23일에 끝나니까 그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 방역을 내팽개치고 그러다가 23일 이후에 할 거다. 물론 다 틀려 전부 다 틀린 얘기인데 그럴 전시에 알바 10명어치 급여밖에 지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누구나 알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는 거를 보면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또 극우가 된다. 눈물은 퍼트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하는 저 행위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를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왼쪽에 밖에 없던 세력이에요. 계속 우리가 2등 혹은 지기를 바라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메시지를 만드는 왜냐하면 계속 져야 안정적으로 자기 자리가 보장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왼쪽엔 지금도 있고 오른쪽에도 나왔군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드래곤볼 만화 드래곤볼에서 그 훈련용 무거운 옷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버린 사람인 거죠. 정치의 중력으로부터 해방됐나 해방돼버린 거죠. 천하대일 무도회장의 등장은 선호공이죠. 그냥 두니까 빠르잖아. 탁 벗어버리니까 이야 이렇게 가벼워 이게? 최소한의 예의 이런 거 속담말로 빤스를 빤스를 내려버린 사람들 과감하게 내려버린 사람들 탈의 그렇죠. 탈의를 해버리니까 야 편안해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력의 무게로부터 해방돼서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하는 그 단계로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랭킹 사이트죠. 플레이보드의 집계를 바탕으로 해보면 2020년에 전세계 슈퍼챗 랭킹 5위가 가르세려 온 것입니다. 와 전세계 5위에요? 전세계 5위입니다. 이러면 퓨디파이가 부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랭킹의 랭킹의 앞뒤를 잘 보시면 뭐냐면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일본의 버튜버에요. 버츄얼 유튜버 3D로 만든 인공지능 아니 인공지능이 아니지 성우를 입힌 아이돌들 가상 아이돌들 그리고 6위부터 8위까지가 다시 버튜버에요. 슈퍼챗이라는 거를 직접 후원금을 받는 속성이나 구조가 원래 정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네요.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왜 내가 저 유튜버한테 후원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이돌 같은 성격을 가진 유튜버한테 주는 게 원래 맞아요. 그 자리를 차지했군요. 엉뚱하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정치시사 채널이 한국의 정치시사 채널이 이게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위부터 10위까지 했는데 딱 하나만 한국교회가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교회를 의심해야죠. 그렇죠. 혹시 한국 같은 교회 아니야? 그렇죠. 미국의 재미동포 누가 창조한 교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게 하나가 끼어들어가 있는 게 이건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시 이제 물론 당연히 한국 랭킹 2020년 랭킹 1위는 당연히 가세연이고요. 한국은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한국은 1위부터 10위까지를 따졌을 때 6개가 정치 채널입니다. 그 뭐 이제 정광훈 목사의 너하라TV 거기가 3위고요. 신혜안수 뭐 이런 채널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한국적 독특함을 갖고 있는 유튜브 시장 안에서도 가세연이라는 돌출변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수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심지어 가로세로 연구소는 2020년 내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슈퍼챗 분량이 많아집니다. 예상 못했던 시나리오네요. 가세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0년 1월 초만 하더라도 신혜안수나 펜앤마이크가 앞서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가세연이 점점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얼마를 벌었냐면 슈퍼챗으로만 68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최적 요구를 계속 경찰서 받았는데 했는데 가세연 입장에서는 체포쇼였죠. 체포쇼였죠. 원래 3번 안 가면 경찰서 데리러 오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안 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소위 체포쇼를 했던 날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가 보냈다는 사진 한 장이 가르세루 연구소의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사를 하다가 급하게 잡혀갔다라는 걸 호소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조선일보가 곱게 펼쳐져 있고 곱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 접은 상태에서 조선일보 제호가 보이거든요. 조선일보가 보이는데 그 위에 접시가 하나 놓여있고 접시 위에 한입 베어먹은 식빵이 하나 놓여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세팅되어 있는 너무 이상해 느낌이네요. 아무리 의심을 안 하고 싶어도 유튜버인데 2021, 2020년에 아침 먹으면서 종이 신문을 본다? 그리고 종이 신문을 본다면 조선일보를 펼쳐야지 조선일보를 깔고 보진 않잖아요. 접시를 올려놓는 용도로 조선일보를 사용하는 건 이상하잖아. 심지어 그리고 앉아있는 쪽하고 반대 방향으로 조선일보가 들여져 들었어요.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깔개로 쓴 겁니다. 깔개로. 식탁보에요? 식탁보. 조선일보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그날 송출을 시작하니까 그 생방송에서만 하루에 슈퍼챗이 1500만 원이 거쳤습니다. 사업 모델이 너무 명확해요. 되는 장사 쪽으로 더 확실하게 기울이는 이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잘 먹힌다. 잘 먹여. 너무 잘 벌어. 그래서 압구정동의 사무실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정신 그게 가세현의 요체인 거고 점점 더 투철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정치 채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거를 최근에 너무 또렷하게 느낀 게 저희가 이제 헬마우스 팀에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 추월의 시대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헬마우스 팀이 낸 책입니다. 추월의 시대. 저희가 이 책은 좀 팔아보고 싶다는 욕심을 내게 된 계기가 뭐냐면 교보문구에 가서 베스트셀러 순위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매일 확인합니다. 순위 어느 정도 되나 딱 들어갔는데 우리께 6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날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로 정치 시사 쪽으로 6위 잘 나왔어. 괜찮아. 이 정도면 추세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주에 정치 사회 분야 주간 베스트 1위 교보문구 주간 베스트 1위가 레이지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책이에요. 밥 우드워드의 신간입니다. 잘 아시죠? 워터게이트 특종의 그 밥 우드워드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대표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미 2018년에 트럼프 소재로 해가지고 공포를 피어를 지필해서 이미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는데 그 피어 자체가 트럼프 백악관이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돌발적으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미국을 위기로 빠뜨린지 그 공포에 대한 서술을 해서 트럼프를 분노케 했던 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근데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서. 근데 그 레이지를 번역해서 출간한 출판사가 어디냐. 가로수의 연구소입니다. 이상하죠. 그 사이에 밥 우드워드가 견절을 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트럼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 같은 내용이 아니고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 책 미리 보기로 해서 쭉 읽어봤어요. 저 3분부터 쭉 읽어봤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분노 그 자체예요. 이게 왜냐면 트럼프에 대한 초대형 폭로가 들어있는데 책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 이미 트럼프가 1월 말 2월 초에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의 보고를 통해서 백악관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이 질병이 기존의 질병들과 얼마나 다른지 사스 때랑 얼마나 다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드워드한테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몇 달 동안 미국 국민들을 속였다는 걸 폭로한 거거든요. 트럼프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책인데 이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연구소는 뭐냐 지난해 2020년 11월에 이거 다 미국 대선 이거 부정이다 이거 트럼프가 사실 이겼는데 바이든이 투표 조작해가지고 개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바꿨다라고 한 달 내내 떠들었던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하던 얘기랑 정반대되는 책을 냈습니다. 분노를 보노 그래가지고 출간을 하면서 아니 뭐 책 광고하는데도 아 뭐 워터게이트 특종의 주인공 바부드워드 막 이러면서 참 기자 뭐 이러면서 상차를 해놨어요 보도자료에도 아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보도자료에도 그래서 책 그 페이지에만 가보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책을 번역 출간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타임라인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을 미국판을 어디 뭐 KKK 가진다고 출판사 KKK 이렇게 써있는거죠 도서출판 KKK 아니 그러니까 지들이 11월에 트럼프 파이팅 해놓고 12월에는 트럼프 이 나쁜놈 이걸 한거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봤는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출판사를 하는데 책을 지금까지 딱 두 종을 냈어요 하나가 이 분노고 다른 하나가 지난해에 냈던 김세희 저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이게 뭐야 이 간극은 도대체 뭐냐 뭐긴 뭐냐 돈이 되면 돈이 될거 같으면 일단 이마의 포켓이다 그러네요 일단 집어넣고 보는겁니다 네 이런 어떤 정서 이 사람들의 목적의식 이걸 보여주는거고 실제로 목표 출간을 했더니 주간베스트 정치사회 분야 1위를 합니다 이게 난독이 횡행하는 미디어 시장을 비집고 들어온 그러니까 사실은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책 출간이라는거는 너무 절묘하게 두 가지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거에요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를 기다린 정상적 정상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원래 독자들 원래 독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독자들 이 책이 한국에 출간되기 기다린 독자들은 일단 기본 독자로 확보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 출판사에서 나왔다는거를 전혀 홍보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 책과 관련된 서평 기사들을 몇개를 봤는데 거기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주목한 서평이 진짜 단 한개도 없습니다 아 아무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책을 냈다는 내용은 주목을 안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데 딱 하나 매일경제에서 책 소개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 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넣었어 그거 제외하고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름에 주목한 기사가 없어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 중에서 그러면 그쪽 독자는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라고만 하면 아무따가 소비하는 사람들 거기에 어마어마한 슈퍼챗을 보내는 사람들도 가로세로 연구소가 트럼프 책을 냈다 아 트럼프를 칭찬하는 책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트럼프가 기득권에 분노하는 내용을 잘 풀어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이다 오판할 사람들과 제대로 이해할 사람들 모두를 부여잡았다 가세현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채널 구독자들은 책 안 읽어 에이 설마 아니에요 그건 감 와요 장사할 때 그건 감 와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당장 제가 확인했던 게 교보문구 인터넷에 책 관련된 댓글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구매한 사람들의 댓글만 제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 사람들은 읽긴 읽은 건가 싶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댓글들 몇 개 뽑아오셨는데 보면 지난달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2월 15일이에요 트럼프는 멋진 사람 여러분 책을 다 읽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정말 KKK의 손자 손녀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매 댓글만 뽑은 겁니다 구매한 사람 겁니다 실제 실구매자가 쓸 수 있는 리뷰 밑에는 이래서 트럼프가 재선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있는 책 아니 문법적인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반미주의자죠 밑에 트럼프 지도자로서 존경하게 되네요 그나마 이게 가장 이해가 좋은 게 이해되는 게 나더러 국가를 경영하라 그러면 저 따위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거짓말로 미국 국민을 속이면서 이거 편해 보이는데 개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다음 장의 댓글이 책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무슨 이게 쿠폰 배송 한 줄 다 글인 줄 알았어요 보시죠 댓글이 12월 21일에 달린 댓글은 종이 질이 좋아요 넘길 때마다 좋은 느낌 샤락 샤끈한 댓글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분 종이의 질도 좋고 슬슬 잘 읽혀요 강추입니다 이런 분들 아니 이거는 애기 용품이나 애기 옷 상품편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분은 꽤 자세하게 리뷰를 해주셨는데 일단 종이 재질이 두껍다 가독성에 도움이 되는 듯한데 점점 일반적인 책의 종이는 얇고 부드러운 것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 펄프를 보내줬나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성재주는 천권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뭐 그중에서 몇몇 제대로 읽은 독자들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가세연이 자기 팬들한테 일종의 사기 판매를 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댓글들인 게 책이 잘 읽히긴 하지만 트럼프 재선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 사람은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이 세상이 이게 뭐야 그리고 리뷰는 왜 또 다 저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밥 오드워드는 민주당 쪽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도 만나면 되게 재미있을 독자인 게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민주당인가 이러면서 뒤에 반전이 있나 자 이렇게 돈이 되면 일단 팔고보자 정신인데 저는 사실 이 밥 오드워드의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도대체 오드워드 선생님과 그의 출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가세연한테 맡길 생각을 했는가 그러게요 XSFM입니다 여기 있는 회전초밥이라고요 왜 막기만 먹어? 응? 막기?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기? 아 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마키아벨리의 편지 구독은 엑세스몰과 정치발전소에서 여성청결제를 굳이 써야 할까? 어머 예준바 그냥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겠다고? Y존은 청결하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의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청결제를 써야 해?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4가지 유산균 발효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까지 말해 뭐해 여성용품 전문기업 29데이지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지 여성청결제 블라썸케어 포밍클렌저 아니 최소한 자기 책을 번역해가지고 출간할 때가 어딘지는 좀 알아보고 맡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바브 우드워드 같은 세계국급 언론인이면 언어만두 몇 개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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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 가세현 쪽에서 출판 번역 섭외를 할 때 뭔가 구라를 친 게 아닐까. 우리는 한국의 유튜브 독립 언론사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을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혹시 구라를 치고 그래서 참 언론인인 우드워드 선생님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닐까. 그런 합리적 의혹을 갖게 되고요. 아니면 책을 파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의 내용과 차치하더라도 이 책을 우리나라에 가져온 사람도 책을 팔아야 된다고 치면은 가세현에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기대하고 가세현에 맡겼을 수도 있죠. 출판사 입장에서 일단 팔고보자 정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읽어본 유일한 사람이 지금 되게 의무스러운 결론을 맞이하게 된 거죠. 나는 가세현의 정치상향을 알고 이 책을 산 건데. 왜 이 타임라인에 나 혼자 떨어졌지? 그러니까 사실 가끔 이제 출판시장 보다 보면 이런 어떤 엉뚱한 경우. 아니 이 출판사가 혹은 이 번역가가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어?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야말로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인 건데. 제가 아주 잘 아는 걸로 앵거스 디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앵거스 디턴의 대표 저작인 위대한 탈출의 번역 사태가 있습니다. 한경이 대박 사고를 여러 번 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출판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번역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 다들 일단 의아했어요. 아니 불평등에 대한 전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을 불평등을 심화시키자는 주장을 내내하는 한국경제에서 이걸 왜 번역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 버프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계산 속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 출간하던 당시에 한국경제 주필이 정규재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유튜버 정규재 선생님. 미래의 꿈나무. 네. 그분이 이걸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할 당시에 정규재 선생님의 페이스북에 이 책 관련된 얘기를 겁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번역 사태 때도 줄줄이 변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번역을 개판으로 했나요? 일단 번역 자체가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오역이 의도적 오역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자본주의 정규재가 아니고 의도를 가진 정규재였군요. 그렇죠. 불평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자본가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대목을 교묘하게 번역을 의역해서 뜻을 뭉개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뜻으로 번역하는 경우들. 이거를 소개하는 게 그 당시에 경상대학교의 김공예 교수가 원래 마르크스 경제학자 출신이라서 이 양반이 굉장히 상세하게 5번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했었던 대목이 있었고. 그거는 그나마 양반인 것이 챕터 하나를 통으로 드러내버렸습니다. 책에서 특히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대로 판단한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지적하는 부분. 아무리 번역을 틀어봐도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통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부분을 아예 드러내버렸어요. 군사정권식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판금을 시켜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뒤턴의 원래 견해,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뒤턴의 원래 견해랑 정반대되게 책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다.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권장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당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뚜드려 맞으니까. 정규재 주필이 페이스북에 이런 해명을 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350페이지짜리 책을 번역하면 분량이 아주 불어납니다. 무책임하게 그런 책을 문자 그대로 완역해서 한글은 더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지요.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종이 집착하는 거예요? 환경론자신가? 종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완역해서 독자들에게 내놓는 것은 곤란하죠. 왜 곤란합니까 그게? 네가 내용을 편집한 게 더 곤란하지. 네가 곤란하겠죠. 네가. 그것은 마치 내용의 왜곡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대니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말이 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완연한 왜곡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이메일들이 그 당시에 디턴 교수하고 프리스턴 대학교 소속 대학교죠. 프리스턴 대학교에 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교 초판부에서 문제 제기를 직접 했고요. 한국경제번역본원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감수를 했더니 문제 있다. 그래서 너네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재번역을 해라. 그래서 현재는 재번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프리스턴 대학교 측에 그 관련 이메일을 겁나 보냈던 게 JTBC 뉴스는 팩트체크 팀입니다. 아 네. 계실 때. 접니다. 그때부터 습관을 들였군요. 엿먹이는 것의 즐거움. 사회생활을 하고 직업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를 극우 버전으로 하면 윤서인 가르세려연구소가 되는 건데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그럴 때 그분들은 저렇게까지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접니다. 이게 정치의 가장 어려운 점이죠. 옅게 피해 입는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팩트체크 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팩트체크 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윤창중 선생님이 워싱턴 DC에서 성희롱 관련된 조사를 받지 않고 한국으로 도주를 한 뒤에 3년을 버텼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프리다. 라고 주장할 때 워싱턴 DC 경찰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팀입니다. 워싱턴 DC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아직 오픈 케이스다라는 답변을 받아내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추월의 시대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그 당시에 김공해 교수입니다. 그분에게. 팩트체크 팀에 그때 조언해 주신 게. 제가 메일을 보내고 통화를 해가지고 디턴 교수의 견해를 충실하게 반영을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런 반면 돈 되는 것만 그렇게까지 하는 가세연. 가세연들이 최근에 손대고 있는 표현이 또 다른 금맥을 찾아낸 듯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문화 전쟁.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일이고 모든 일에는 정치가 연관되어 있지만 정치가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짐작한 다음에 상관없는 부분에 정치를 집어넣으면 그게 또 부작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에 과몰입하면 논리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치에 가장 과몰입한 사람들은 누구? 저처럼 정치 관련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이 문화 전쟁을 뜬금없이 꺼내는 거. 뭐라 그러냐면 좌파에게 점령당한 한국 문화계를 되찾아야 한다. 이러면서 그래야 미래 세대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우익 세계관에 안착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린 좌든 우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김세희 전 기자나 강의식 변호사나 이분들이 박근혜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근혜 때 소위 문화 전쟁 그리고 역사 전쟁이라는 명목을 정부 차원에서 내걸고 투쟁을 벌여나갔을 때 그게 결국 어디로 귀결됐느냐. 누군가의 주머니를 빠방하게 해주는 걸로 귀결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뜬금없이 이걸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구나. 바로 이틀 전에 가르세로 연구소의 커뮤니티 탭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화 전쟁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야인 시대 짤을 사진으로 같이 부착을 하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과거 역사적인 인물인 김원봉의 캐스팅에 너무 잘생긴 배우들이 나온다. 영화 밀정에서는 김원봉이 이병헌이다. 암살에서는 조승우다. mbc 드라마 이몽에서는 유지태다. 말이 안 된다 이거. 이거 미화다 이거. 김원봉 역할을 한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아니 그리고 공과 과를 떠나서 공과 과를 따라서 실제로 김원봉은 미남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남겨져 있죠 기록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주인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문화에서 패배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앞으로 계속 잘생긴 배우가 김원봉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파이가 쭈그러들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금맥을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장사수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뮤지컬 박정희입니다. 아 이게 저기군요. 그러니까 뮤지컬 박정희를 홍보하기. 그러니까 저기 싸움 났을 때 가가지고 옥수수 파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서부간선도로 꽉 막혀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가 뻥튀기를 들고 창문을 차창을 떡떡떡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시위하고 있을 때 가서 피켓 하나 젖어 두세요. 피켓 이렇게 옥수수 트럭 앞에다 붙인 다음에 같이 옥수수 팔고 있는 거죠. 이거 촛불한 게 5천원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지폐들이 있죠. 네. 그런 지폐들이 있죠. 뮤지컬 박정희를 만들 것이다. 뮤지컬 박정희. 그래서 얼마 전에 제작을 마무리를 하고 2월에 공연을 지금 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티켓팅도 하고 있는데 그 뮤지컬 박정희. 그런데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은근히 여기는 또 공을 들였어요. 아마도 이제 뮤지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출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인력들을 수급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수월했는지 꽤 괜찮은 컬을 나름대로는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뮤지컬 박정희에서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던 박태준 전 회장의 배우가 노래하는 장면을 요즘 광고로 써먹고 있는데 꽤 쏠쏠합니다. 그걸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영일만에 제철소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현극과도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불꽃같이 우리 모두 철의 왕국을 만듭시다. 모래 바람 새벽 깨우는 영일만에 철의 나라 부자 나라 용서 숨치네 휘몰아치는 폭풍 속 철의 전사들이여 무엇이 막았어도 천신한다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다시 들어보니까 뭐 작곡가랑 편곡 그게 뭐 연기하는 분까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이제 뮤지컬을 하나 다 만드는 건 생각보다 돈이에요. 네. 뮤지컬을 만드는 건 정말로 돈이에요. 많이 썼을 것 같고 게다가 장소가 건대 세천년관이라는데 꽤 큰 공연장이죠. 네. 뮤지컬을 한 보름 정도를 올리면서 채우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약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여기에 이제 후원하게 될 뭐 보통 이제 뮤지컬 공원들의 이제 그런 후원사들이 붙기도 하니까 아 후원이 있죠.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보면 그 뮤지컬 티켓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3만원 5천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 다른 그 공연들하고 뮤지컬 공연들하고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보니까 뭐 인터파크 기준입니다만 보통은 한 15만원 정도가 이제 상한선 네. 인 경우들이 많고 뭐 10만원 15만원 이 정도인데 네. 상한선이 높다는 거 그러게요. 이승만 동상피규어 같은 그렇죠. 좀 시장 조사가 안 된 듯한 가격 정책이긴 한데 그때도 박정희 동상피규어 이승만 아니였어요? 박정희였어요. 그 99만원짜리?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그 높은 가격대의 티켓들이 또 초대권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 나름이 어떤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리고 기존에 이제 뮤지컬을 제작했던 업체한테 이제 일종의 외주를 줘서 기본은 한다 최소한. 아니 이 오디션은 또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을 했네요. 네. 자기 콘텐츠로 그리고 경북을 시작으로 공연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확실히 사업을 하는 회사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티켓팅을 해주는 돈을 써주는 층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거 돈을 드릴 때는 그걸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고 간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게 그렇고요. 젊은 층까지 포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최종적으로 누구 지갑을 열 것이냐 할 때는 결국 박정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측면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세현은 지금 결국은 회사의 운영 목적 유튜브 채널의 운영 목적이 어떻게든 최대한 돈을 땡겨보자.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문화전쟁을 하면서 올해는 또 드라마를 지금 제작할 계획이라고 또 합니다. 드라마. 그래서 야인시대 짤을 올린 이유가 김두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다라는 것 같고 그것 역시 자신들의 주 지갑층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분들이 익숙해하는 인물,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쉬운 인물을 포괄하고 또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해방 전후로 해서는 아주 극우적인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갖추고 문화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V쇼와 이런 뮤지컬 마찬가지로 자기 한 사람 지갑에서 나가서 만드는 콘텐츠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이 많이 커졌고 파트너가 많이 늘었다는 증거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세연이 제가 계속해서 돈만을 위해서 작동시키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채널의 덩치 자체가 커지고 파급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들이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다 터지는 한방들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4.15 총선 부정선거론으로 갔을 때는 실패하고 돈만 땡기는 걸로 끝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방역을 위협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기성 언론들의 사례를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든 어쨌든 시간을 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성 언론들도 보수적인 곳들은 침을 흘리면서 보았던 것이 백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클릭 장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세현은 오죽했겠습니까? 가세현은 뭐 어차피 니나 내나 내놨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놨고 나는 이미 진흙탕에 있으니까 일로와 나랑 같이 눕자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요. 난 더 묻어봐야 지금만큼은 깨끗해 너는 내가 무릎까지만 붙여도 성공이야 이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방을 해도 티면 네 손에일걸? 나는 이 안에 있잖아?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령에서 경험했던 그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전에도 다른 회사들이 붙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3인의 진행자들이 모여서 떠드는 일종의 술자리 방담 같은 성격이 더 강했어요. 물론 지금도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정보의 소스들이 정말 술자리 찌라시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이 채널의 덩치가 커지면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 혹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팬들 중에서 진짜 정보에 가까운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퀄리티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를테면 문준용 씨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서 전시를 하는지 그 기관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귀뜸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백신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백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또 그 콘텐츠에 일종의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단계로 조금씩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제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봅시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전국에서 특히 정부가 집중 공격을 당했던 게 백신 계약이 너무 늦다. 그중에서도 마지막에 모더나 백신하고 계약을 할 때 정부가 언론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제대로 계약도 안 끝냈으면서 혹은 제대로 확보도 못했으면서 자신들의 성과를 부풀려서 홍보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가세현에서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일단 던집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거짓말의 내용이 뭐냐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님의 제보라면서 메일을 하나 공개하는데 물론 이름이나 분야나 이런 건 다 가려버려가지고 박사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척척박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이 영어를 많이 썼다 뿐이지 메일에서. 그리고 어느 분야의 박사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문학박사일 수도 있고. 박사라는 건 사실 자기 전국 분야를 제외하면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더 무식하기도 하고 높은 확률로. 그래서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이 박사님의 제보메일을 강용석 변호사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내용을 자세히 반박해주시는 어떤 박사님이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연인 언론에선 기사를 통해 한미약품,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동아에스티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모더나의 공시적인 발언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최신 기술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상용화된 세계 최초의 mRNA 백신이기에 국내 기업들은 이 mRNA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상용화 기술도 없고 없으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ocess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도 없습니다. 이 CGMP가 이 CGMP 인증을 받아야 제대로 된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청와대말 발언을 인용하여 모더나가 국내에 위탁 생산을 맡길 수도 있으며 관련 기업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식의 미확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따위 기사들 쓰는 언론사들 책임져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무슨 통신사들이 뉴스원 대깨문 통신사들이 청와대말 받았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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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들이 이걸 생산할 수 있네 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생산시설 거기나 전화 한 통만 해서 물어봐 보세요. mRNA 생산할 수가 있는지.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해요? 생산시설도 없고. 머투 그룹 쪽에 좀 미안하네요. 억울하겠어요. 뉴스원하고 뉴스스는. 왼쪽에서 털리고 오른쪽에서 털리고 이러네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 이 팀은 이게 많은 작은 규모의 매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보 매일 한 통 온 것을 믿어버릴 만큼 게으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들은 늘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게 게으름이 아니고 의도라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보 매일이 지금까지의 사업 방식을 들어보니까 제보 매일이 맞고 틀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이게 방송 콘텐츠로 유의미할까가 중요한 거지. 저희는 이제 음성만 들려드려서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는 제보 매일을 일부러 캡쳐를 해서 보여주는데 보통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보 매일 관련해서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제보 매일을 유독 저렇게 강조를 하면서 보여줬느냐 하면 그 제보 매일 안에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커런트 GMP 뭐 이런 거 이제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 제보자는 확실하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인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헬마우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책 파는 사이트에 종이질 이야기하면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고객들이 쓰는 콘텐츠예요. 사실 이분이 어떤 분야에 전공을 하신 박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를 일단 기초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고 강영석 변호사가 또 막 뉴스원, 뉴스시스 이런 갑자기 집에서 자던 통신사들을 끌어다가 막 후드려 펴지 않습니까? 그런 통신사들의 실제 기사를 보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회사들 예를 들면 녹십자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 다 전화를 해보고 썼습니다. 실제로는. 기사 안에 거기 자기들이 누구랑 얘기를 했다는 것도 다 밝혀놨기 때문에 제보 매일과 그 제보 매일을 읽고 흥분한 저 진행자가 둘 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전화해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전화해봤어요. 가세현은 전화를 안 해봤나 보네요. 자기들 전화를 안 해봤어요. 일단 제보 매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드리자면 그 모더나 백신에 대한 모더나 측에서 위탁 생산을 한국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청와대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기사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스테판 반셀 그 모더나 CEO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다 보도된 얘기예요. 다 보도돼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이거 사실이죠. 한국 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모더나 CEO가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요청할 생각이 있다. 그 이유도 뻔히 보이기도 하고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더나는 지금 당장 이것을 생산할 그리고 생산할 여력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죠. 올해 거래한 OEM이 있을지도 모르고. 다만 지금의 글로벌 팬데믹에 맞춰서 생산할 만한 능력은 절대 없다. 그렇죠. 모더나 CEO가 이런 얘기 왜 했냐면 기본적으로 모더나는 개발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 생산 시설을 안 갖고 있습니다. 공장이 없어요. 양산은 자기네들이 안 하는군요. 양산은 자기가 안 합니다. 기술 개발만 하고 그다음에는 주로 OEM을 위탁 생산을 맡기는데 지금도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는 스위스 제약회사입니다. 론자라는 위탁 생산 전문 제약사가 공장이 미국 공장이 있고 스위스 공장인데 이쪽에서 지금 북미 분하고 유럽 분을 생산하고 있고 아직 아시아에는 생산 기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강윤석 변호사가 흥분해서 얘기했다시피 mRNA, 메신저 RNA 백신이 이번에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에 대한 인증 자격을 갖고 있는 공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는 맞췄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건 한국만 없는 게 아니라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인도도 없는데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mRNA 백신 특히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서 보관하고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거점 생산 기지가 필요합니다. 유럽에 보급을 하려면 유럽 기지가 필요하고 아시아에 보급을 하려면 아시아 기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모더나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 군들 중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가 거점 생산에서 보급하기에 제일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한국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기사를 가세연에서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매일경제에서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미약품의 생산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mRNA 백신 생산 후보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 꼽히는 이유가 2018년에 이미 미생물 배양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바이오플랜트를 완공을 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 그래서 모더나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게 되면 연간 10억 도주 정도 10억 회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관, 유통, 생산 등등에 대해서 백신과 치료약에 대해서 국내의 의약품회사, 유통기업 이런 곳들이 다들 한 번씩 밥을 사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지나 보수지에 사실상 보도자료 같은 기사들을 내줬어요. 그리고 다 보도도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잘 보이는 곳에.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 몇 개 틀린 거 얘기하자면 사실 C-GMP라는 거는 커런트 GMP가 미국 FDA에서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GMP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위해서 받는 자격증이 아니고 수출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이건 EU GMP가 따로 있고 C-GMP, 그러니까 미국의 GMP가 따로 있고 독일 GMP가 따로 있고 한국도 GMP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제약사들은 GMP를 각 제약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비자가 더군요. 비자. 그렇죠. 약의 종류별로 달라요. 그것도. 그런데 mRNA 백신 GMP는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건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걸 한국이 없다고 비아냥된 거군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위스의 론자는 갖고 있죠. 왜냐하면 모더나하고 기술 협약을 했으니까. 만약에 모더나가 아시아 거점기지가 필요한데 한국에 한미약품이나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역시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갖추게 하겠죠. 그렇죠. 이런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는 거기에 지금 저 제보 메일을 동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애가 비자 없다고 지적한 거군요. 비자도 없는 주제. 네가 비자가 없는 거는 정부에서 해외형을 통제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20살에 받았더니 20년 만에 비자를 받다니. 늑장 대처.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 가세현 선생님들은 느낌적 느낌이 중요하지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죠. 그 타이밍에 팔았으면 오늘 하루 보람차게 퇴근하죠. 자칭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가세현이라는 미디어 매체 종사자들은 일종의 윤리적 파산이다. 최소한의 기본도 자기들이 고민할 생각이 없든 그런 자세로는 사실은 미디어를 만드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매일같이 보수 언론의 종이 신문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정도의 제로 레벨의 윤리적 파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세현이 지금 저 제보메일을 이용한 것처럼 몇 가지 야바위 기술만 잘 동원하면 사람들은 계속 현혹시켜가지고 조회수를 빨고 퍼체스를 빨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할수록 더 고민을 내려놓을수록 더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윤서인이나 성재준과는 까마득한 격차를 보이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독주하고 있다. 그렇죠. 독주하고 있죠. 그런데 인라이트 스쿨은 잘 안 되고 유튜브는 잘 안 되지만 성재준TV는 여전히 상황을 이루고 있는 아 진짜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마구 내달릴 자세가 돼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성재준TV가 과거에 책 속에 유튜버로 지식인련을 하고 싶었던 그 욕심 그걸 내려놓으면 까오를 까오를 내려놓으면 칸트를 내려놓고 바디우를 내려놓고 더 이상 철학책을 탐독하는 지적인 나를 내려놓으면 나 이거 어차피 몰랐어 어차피 난 몰라 난 어차피 그냥 사이버 레카야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를 재빨리 교통신호 무시하고 다른 자동차들에 대한 위험 무시하고 그냥 냅다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그거를 끌어가는 이 마카파 정신 이것만 있으면 조회수를 빨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이걸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토요일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안심의 해매로스 코너는요 이소부하처럼 보시면 되요 하하하하하 내가 꼭 저 목이 좁은 호리병에 제처럼 집어넣지 말아야죠 바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예능이에요 헬메하우스 코너는요. 이소부하처럼 보십니다. 내가 꼭 저 목이 좁은 호리병에 제처럼 집어넣지 말아야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능이에요. 그냥 종이 질만 보세요. 헬메하우스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맘아맞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상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상화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서적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치발전소와 액세스몰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그동안 미디어의 지형이 변화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 미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파적 이해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헬마우스 코너는 적어도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정파적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너그러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밀착된 현실을 말하지만 모든 것이 비유일 수도 있는 이번 주는 헬마우스 코너로 통으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2015년 5년 전입니다. 1월 7일에 일어난 일이죠. 프랑스의 주간지인 샤를리엡도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홍석사를 만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홍석사도 아 홍교수죠. 네 그렇죠. 프로페서 옹 어이쿠 큰 실수를 홍교수도 그런 얘기합니다. 덕질인처럼 네 덕질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장 오래됐다. 가장 오래된 패널이다. 홍교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손갈비를 가장 오래됐다. 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직 출연자 증정용 후디가 도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 요즘 너무 오래 걸려요. 샤를리엡도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 6년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달라진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샤를리 앱도는 이슬람에 대한 풍자를 자주 한 좌익 성향의 주간지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가 테러를 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이를 추모하는 집회가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문구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죠. 다들. 내가 샤를리다. 그렇죠. 불어바르든 못하겠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래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인들이 IS와 알카에다였기 때문에 설정이 좀 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이 균열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범인이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무조건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없는가? 당시에는 전 세계가 IS의 테러를 두려워하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특히 프랑스는 그 공포가 특히 더했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표현의 자유를 추모하는 와중에 프랑스의 무슬림들은 더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후에 파리 테러와 니스 테러가 또 연이어 이어졌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좌익성향의 언론사가 테러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테러로 결국 프랑스는 우경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원인이 한 가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건과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이후에 프랑스 국민들은 젊은 이명박 같은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대통령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을 돌이켜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폭이 급격하게 넓어졌습니다. 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안했다기보다는 최근 10년 동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양성의 폭이 엄청 넓어졌죠. 맞아요.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크게 벌어졌던 시기가 1배의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모바일 매체와 소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네. 그때 좀 찝찝했던 것 중에 지금 풀린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이 테러를 일으키게 된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주 총체적인 문제네요. 가장 최근이 아니어도 2016년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민생당이 쏘아올렸던 공입니다. 5.18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쉽게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서양이 정해놓은 기준인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제안당하는데 반대 안 하지 않느냐. 당신들도 오리엔탈 차별하는 서양인들이냐. 라고 마음 편하게 저는 이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벽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폭력물 제재 안 할 거예요? 현대사회는 스노프를 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제재 안 할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면 안 된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들 제재 안 할 거예요? 일본이 헤이트 스피치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나요? 5.18 특별법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좋아요. 그 문화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선을 긋는 작업. 한국은 제대로 안 했다니까요. 이것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상화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22억의 인구를 비웃었잖아요. 그 문화적 특성을 완전히 깔아 뭉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해석도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서양의 매체들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6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서양 세계는 해석을 못 끝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꼭 꾸라는 일을 다 읽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날 것 같아요. 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셜과 SNS를 소셜과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의 권력이 주어졌고 그 권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그걸 제재하는 선도 필요합니다. 20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것을 제재하는 선이 생기는 걸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금 판드믹 시대를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누군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어하는 권력도 계속해서 잘 가꾸고 돌봐야겠죠. 네. 물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겠고요. 네.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음 옛날 뉴스는? 최근 자주 눈에 보이는 콘텐츠 중 하나가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리즈 아세요? 그게 뭐예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80년대.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90년대 이런 거 있어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무단잉단하는 거. 간선로를 무단잉단하는 장면. 아, 그렇죠. 네. 그거랑 90년대는 그게 있더라고요. 영하 10도가 내려가기 전에는 난로를 못 틀게 했던 광경. 아, 그렇죠. 기억나네요. 난로도 화목난로 이런 거였죠. 네. 아침에 당본이 받으러 가고. 호흡기 질환 다들 막 아이쿠. 그렇죠. 막 교실 안에서 불 나고. 그런 시리즈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좋네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내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뭔데요? 우리 방송에서 이상하게 자주 등장하는 영화가 저거죠. 행복을 찾아서. 아, 네. 이 행복을 찾아서는 1980년대에 노동착취를 다루고 있는 영화로 유명합니다. 미국인들은 처음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여전히 젊은이들은 이렇다고 믿었거든요, 세상은. 아, 훌륭한 사람의 전기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왜 이상하게 노동착취에 관한 이슈가 뜨면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나오는 게 그 노동착취를 당하는 와중에 성공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신화를 꼭 띄우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20명을 6개월간 무급 인턴으로 쓰면서 주식 중개 영업을 시킵니다. 이 중 영업 실적이 좋은 한 명만 정식 계약을 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이 20명이 6개월 동안 영업했던 영업 이익은 회사가 모두 꿀꺽합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참 똑똑한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2015년 위메프는 11명의 수습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위메프의 딜을 따는 영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위메프가 그런 일을 했었죠. 아직 위메프가 소셜커머스였어요. 네. 그래서 식당 같은데 100명 딜 따와서 그거 할인쿠폰을 파는 그런 식이었죠. 수습사원들이 2주 동안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딜딜을 따와요. 그리고 2주 후에 위메프는 이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2주 동안의 급여는 55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해요. 2주면 대략 업무 시간으로는 열흘이죠. 네. 그러니까 1급 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 겁니다. 시급 5천 원쯤 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급 3천 얼마 정도 됐대요. 해고의 이유는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1명이 역량이 부족했다면 2주 동안 단 한 건의 딜도 따오지 못한 것일까. 그래서 역량 부족으로 해고를 한 것일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딜을 따오기도 했고 딜을 사실 따오지 못했어도 역량 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역량 부족이라는 말을 하는 건 좀 게으른 것이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앞으로 커갈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정도의 예의는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또 예의가 없는 것이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고 회사가 필요한 인재는 따로 있다 치죠. 그렇다고 해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거나 일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급한 다음에 인턴 계약을 종료했으면, 즉 잘랐으면 이런 문제 안 터집니다. 네. 그런데 또 계약을 따오기도 했어요 이들이. 계약을 따오고 전원 해고 이후에도 위메프에서 이 계약을 계속 판매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뽀록에 나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위메프의 홍보부장은 테스트를 받았던 지원자들이 따온 계약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면서 해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건 니들이 찾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당 계약이 위메프에서 버젓이 판매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위메프는 대표가 사과문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결정을 바꿉니다. 그렇죠. 이건 아마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든 일단 그런 액션을 보여주자 하는 식으로 마무리됐었겠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채로. 그렇겠죠. 매우 성의 없는 결정이죠 사실. 네. 당연히 일부 지원자는 입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과 5년 전인데 취업난을 미끼로 기업들이 꿀을 많이 빨았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문득 솜털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지금은 더 심하겠죠. 그렇겠죠. 네. 이 비슷한 관련된 고발이 더 많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것도 세대 차이인데 요즘 이런 세대 차이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요? 공감글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이상한 거임? 이런 거. 밀레니얼 세대들은 참지 않기. 좋은 현상입니다. 네. 참지 않고 신고들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 때는 몰랐어요. 이거 불법이라는 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최저임금을 높이는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도 전혀 아니었고. 네. 그 당시에 정부는 쉬운 해고 계속해서 밀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밀레니얼. 산재 함부로 신고하지 말라고 캠페인하고. 그렇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 요즘 세대들은 이게 노동법상 불법이잖아요. 라는 것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고하면 한 번에 받는다는 것도 알고요. 현재의 기업의 중역들이자 아이들의 부모들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상막하게 일단 키웠잖아요. 그런데 상막한 애들이 노동법은 잘 알아요. 개중에 다행이죠. 네. 지들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어른들로서 자기들이 만든 사회의 결과가 이거라는 건 받아들여야죠. 게다가 좋은 일이라고요.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였습니다. 헬마우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늘 걱정하잖아요. 극우가 사라지면 헬마우스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알아서 역량을 만들어내야죠.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본 채널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로서는 중요성이 꽤 높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자유 유튜버들이 하는 짓은 미디어 시장 전체의 미래에 갔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따라갈 거예요. 점점 더 무책임해지고 점점 더 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하고. 게다가 그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소화시키려면 좀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갈아먹이다 보면 이상한 재료가 들어가요. 그걸 얼마나 걸러내느냐는 역량인데 그걸 안 걸러내고 그냥 파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메이저 매체들도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요. 가까운 흑미래를 보여드리는 헬마우스 코너. 2021년에 사실상 첫 줄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이어드릴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방송을 듣다가 문득할까 그런 생각이 났더라고요. 뭡니까? 이 우파 유튜버들의 시초가 미래의 미디어 시장을 바꾸거나 혹은 이런 거대한 시장에 있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았을 때 이제 헬마우스의 자료는 차라리 사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서도 값어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헬마우스 팀은 아주 열정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 우연히 이 팟캐스트를 주워듣는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도 같은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승연 책임 프로듀서였고요. 제가 하는 것 말고 나머지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윤세민 리더 옆에 있었습니다. 내일 그대로 돌아오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